기어 타임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요 요 요 요 살짝 동그랗게 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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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딱 각 요렇게요?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준민 과장님 모시고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PPU 뮤직하우스 이준민 과장입니다 네 오늘 지금 과장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지금 이 쿼드코어텍스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 파워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치욕스의 파워 서플라이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요런 그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오늘 찾아오셨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저도 이 쿼드코어텍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얘기들 중에 파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아마 제가 겪었던 약간의 그 문제들이 파워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뭔가 이동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약간 그 다시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든가 잡음이 좀 난다든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색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치욕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치욕스 덴마크 회사고요 1991년부터 기타와 베이스 연주자들에게 페달 파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욕스 DC7은 가격이 30만원대 중반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치욕스 DC7만 가지고도 당연히 쿼드코어텍스와 쓸 수 있으나 네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단점까지 보완한 연결 방법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치욕스 7의 지금 이 연결한 이 방법과 그리고 쿼드코어텍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워 이슈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마 전 세계 많은 유저분들이 겪고 있어가지고 네 전원 부분, 접지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웅하는 잡음이라던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가지고요 네 치욕스 분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네 이 파워를 제작했다고 저도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쿼드코어텍스가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맞춤 제작으로 나온 셋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쿼드코어텍스를 연결했는데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연결이 된 이게 지금 어떤건지 어떤 상황인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우선은 DC7 구조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총 7개의 구가 있는데 요 7개의 구를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독 독립저치된 7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독립저치된 구이기 때문에 요렇게 각 구마다 또 보시면 9V일 때 몇 암페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쿼드코어텍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11V 3,500mA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용량이 아마 2,000mA 정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DC7에 우선은 내구를 저는 우선은 병합을 해서 구동을 시켜봤는데요 네 잘 보시면 요 딥스위치를 이용해서 우선 12V로 만들어 줬습니다 네 4번부터 7번까지요 네 그 다음에 요 각 구마다 그러면 500A가 출력이 되는데요 네 네 구를 합치게 되면 총 2,000A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8800이라는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총 3개를 이용을 했습니다 각 구마다 하나씩 꽂고 또 합쳐진 요 두 구를 네 한 번 더 합쳐가지고 네 최종존 최종단으로 네 쿼드코어텍스에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네 개에서 500씩 모아갖고 네 네 2,000의 힘을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구씩 모은 거네요 맞습니다 1,000씩 이렇게 모아서 네 네 네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모아서 2,000으로 만들어서 2,000을 그대로 이렇게 쏴주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혀 문제없이 쿼드코어텍스를 구동시키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두 개에서 하나로 가는 거 있지만 4개에서 하나로 가는 케이블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런 식으로 구동을 시키셨네요 네 네 두 번의 단계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네 딥스위치 사용법 한번 배워볼까요 네 DC7 보시면 독립적지대 7개의 각 구가 있는데요 네 매 구마다 이렇게 보시면 LED 옆에 조그만한 딥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요 DC7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 딥스위치를 아래로 두 개 정렬하셨을 때 네 9V 660mA를 지원하게 되고요 네 자 대각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왼쪽 딥스위치가 올라갔을 때 12V고요 네 오른쪽 딥스위치가 올라갔을 때 15V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쪽 딥스위치가 올라가게 되면 18포트로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각 구마다 있는 LED는 요 제품이 정상 작동할 때는 LED가 켜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요 포트에 쇼트가 쇼트나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LED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스위치 설명 우측에 보시면 요 40, 70, 90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페달 파워의 총 용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40% 미만을 사용하실 때는 LED가 안 뜨게 되고요 네 40%를 초과하게 되면 녹색 LED가 뜨고 그렇군요 70%를 사용하게 되면 녹색하고 노란불이 같이 뜨게 됩니다 음 마지막으로 90% 이상을 사용하시게 되면 네 세 가지 LED가 모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은 3, 3, 오른쪽은 6, 6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 6 더하니까 9 그 다음에 여기는 6 더하기 6, 12 그 다음에 3 더하기 10이니까 15 6 더하기 10이니까 18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안 헷갈리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LED 색상도 확인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페달 파워가 총 7구라고 하다보니까 네 이제 쿼드 콜텍스 말고 추가적으로 이펙터를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나머지 세구가 부족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치욕스의 DC7 마지막 단자를 보시면 DC 24V 아웃이 있습니다 네 네 요 24V 아웃을 이용해서 요 크럭스 라는 제품이 이제 고용량 이펙터를 위해서 출시를 한 제품이거든요 네 요거를 단독으로 연결을 해서 응 한 구만 사용을 해서 쿼드 콜텍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DC7 7구를 나머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연결하는 거는 요쪽에다가 연결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24V 아웃풋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래는 이 치욕스의 DC7에서 7구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인 4구를 이 쿼드 콜텍스에다 할애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지금 이 크럭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예 이 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24V 다이렉트 아웃풋으로 뽑아서 전원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7구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30만원대 중반이고 이게 지금 10만원 초반 11만원 네 요정도 가격이면은 10만원을 들여서 구 4개를 다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쿼드 콜텍스가 이렇게 구동이 되고요 오늘 저희가 뭐 이게 파워 이슈가 늘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연결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쿼드 콜텍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크럭스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24 DC 아웃풋에서 나와서 크럭스에서 바로 전원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 케이블 구성도 훨씬 더 단촐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무노발 같은 이 세팅 이 세팅을 여러분들이 빼고 나머지 다른 이펙터에다가 충분히 할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개를 다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약간 어 나는 사실 굳이 다른 이펙터들을 쿼드 콜텍스 이외의 이펙터들을 별로 쓰지 않고 나는 이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해도 나머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케이블을 여러 개를 통해서 가는데 이렇게 되면서 뭐 전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을까요? 본사에서 말을 빌리자면 네 따로 그 짧은 케이블 안에서는 전력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요만큼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천 그대로 살려주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 크로스를 이용해서 요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스를 살리는 거 이외에 기술적으로 더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용량 이펙터를 사용하다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이 멀티 이펙터들은 전원 입력 단자에 되게 민감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고안해서 제작한 페달 파워다 보니까 네 조금 연주자분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안정감이 있지 않나 그렇군요 네 뭔가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쏴주는 거 보다는 네 네 제대로 된 하나가 담당을 해주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자가 따로 영입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사원들끼리 힘을 모아서 네 이렇게 그 일을 해냈던 거고 좋습니다 전문가가 영입된 느낌이에요 네 그럼 요렇게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대는 40만원대 중반입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지금 쿼드코어텍스 가격이 200만원대 중후반 중반 후반 정도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트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약 300 네 300 전후에 300 살짝 넘기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셋업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쿼드코어텍스의 가격과 그 쿼드코어텍스를 사시는 분들이 쿼드코어텍스를 대부분 가장 메인으로 두고 쓰신다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은 아니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전원부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쿼드코어텍스의 파워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이 크럭스를 또 다른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또 예시 이펙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보통은 라인식스 제품들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그쪽에다가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쿼드코어텍스가 전세계적으로 이슈다 보니 네 이제 그쪽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뭐 고용량 이펙터들에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도 7개의 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DC7하고 같이 썼을 때 여러분들이 고용량 메인 하나 그리고 나머지 작은 이펙터들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파워를 구동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충 손만 대도 아시겠지만 이 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정말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두가지 제품 살펴봤는데 또 더 설명해 주실 뭐 사항이나 유의사항 같은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달보드 세팅을 하실 때 요 DC7하고 치옥스 크록스 제품들 네 홈페이지 보시면 그립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립 제품이라고 해서 드릴 작업 없이 육각렌치로만 설치가 가능하게끔 음 나온 제품인데요 두 제품이 있어가지고 페달트레인 네 페달보드 하단이라던지 네 아니면 템플 오디오 제품 하단이라던지 네 기타 페달보드 사용하실 때도 다른 방법으로 벨크로라던지 듀얼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슬림한 두께를 갖고 있어 가지고요 좋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두께가 이 두개가 지금 동일한거죠 네네 네 이렇게 같이 넣고 사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두께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께가 얇아서 드릴 작업 없이도 여러분들이 보도 뚫고 막 이러면 왠지 그냥 뭐 살짝 좀 찝찝하잖아요 나중에 위치 변경하거나 이럴 때도 구멍 숭숭 나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쓰면서 유의사항이나 이런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치욕스 파워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라이브에서 아무래도 파워 비중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많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욕스 파워를 사용하시는 이유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페달 파워 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사항은 치욕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유의할 것이 없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퓨처 파워 제너레이션 DC7 치욕스 파워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쿼드쿠어텍스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다가 저도 겪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셋업을 보자마자 저도 뭔가 약간 솔깃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작업실에다가 고의 장착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는데 빼서 어디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워 환경이 바뀌거나 이 이런 뭔가 잠깐이라도 이 셋업에 변화가 있으면은 잠깐 잠깐씩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일이 또 생기면은 그때 제가 바로 요 세트를 구매를 하는 걸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어려운 얘기 잘 풀어 주셨고 이런 재미있는 문어발 요 세팅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셔서 DC7과 요걸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크록스까지 같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안정적인 세팅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허드쿠어텍스 사용자들 그리고 또 허드쿠어텍스 이외에 고출력 그러한 이펙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요 치욕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어려운 기어 뭔가 이렇게 그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한 기어가 있을 때 또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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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